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경건하고 또 우러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 2장 30절에서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버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또 압박도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모든 영광 그리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보금이 기록될 이 당시만 해도 이미 이방인의 압재 가운데 로마의 압재 가운데 있었고 그 기간은 이미 거슬러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방의 압재 가운데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위로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위로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회복의 날이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약속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로마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또 구원하고 하는 그런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와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시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 이것을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하는 큰 흐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 큰 흐름 속에 우리를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흐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과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이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초림의 주를 기다리신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 그것은 그냥 유대인들의 입장이라 본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것은 초림에 주로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주님의 위로하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다시 오실 초림의 주를 기다리는 큰 흐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흐름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 성경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심훈에게 그런 지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냐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성령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또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 안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심훈 혼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성령님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 차이입니다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가지었던 그 경건성 좋은 거지만 그 경건성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의 본질을 온전히 알아차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그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또 27절에선 그것을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짧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아니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게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앞에 구절과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성경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 경근한 유대인 이 시몬이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했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복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후에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해 가지만 후에 묵상할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시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보는 것이고 그 주님을 보는 것 그렇게 고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지만 그 주님을 보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복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리켜서 복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자녀들이 잘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렇죠 이것도 복입니다 잘되는 것 복이죠 그런데 성경의 복과 그의 복을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성경의 복에서는 가장 중요한 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걸 가리켜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외쳐야 하고 그렇게 마땅히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일하는 곳 소소하게 진행되는 일상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시야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바로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 주관적으로 누구나가 뭐 경험하는 것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통칭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행동하는 소소한 행동 하나 하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금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꿈틀거리고 계시고 역동하고 계신다는 엄청난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헌신하시고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예수 크리스토를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물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보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우리 선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듣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성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우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2015년 1학기 모든 훈련 과정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게 하소서 방글라데시 소울 프로젝트 성교탐방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봄 말씀사경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그 산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처음하게 하옵소서 유년 요셉 초등 요셉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단임 목사님의 일정 그리고 성경통도 그리고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그리고 여러분 각자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래시우니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머니 padre 오늘의 아버지 정의 하나님 애기 하나님 것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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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